2012년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양양군 강현면 물치향 농특산물 판매장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재개장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1월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 입찰 공고를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선정돼 노후된 건물을 안팎으로 세단장하고 내일부터 휴게 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2025년 1월까지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2025년 1월까지입니다.